그녀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과감히 말을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there는 음문인데 음문에서는 there가 조동산. 조동산이다 보니까 s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자, does라는 조동산을 이용하면 does she dare to say what she thinks? 그녀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과감히 말을 하니. 그럼 does가 조동산이 있기 때문에 there는 본동산. 본동산이다 보니까 two가 있는데 그 two를 생략할 수도 있다. 생략해야 한다가 아니리나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Now, he wanted to answer but he didn't dare. 그는 그녀에게 묻고 싶었다. 부탁하고 싶었다. 하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다. 자, 그녀에게 요청을 부탁하고 싶었으나 물어보고 싶었으나 감히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didn't가 조동산이 있으므로 there는 본동산. No one would have there to think about it.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감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would have pp. 뭐 뭐 했을 것이다. 뭐 뭐 했을 텐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감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would have pp에서 마지막 pp는 본동산. would가 조동산이고 have도 조동산. 대열 마지막은 본동산. 본동산 다음에는 내 두가 원다. 근데 두는 생략할 수도 있다. 부정문에서는. 부정문에서 본동산으로 쓰는 대열 다음의 투는 생략할 수도 있다. 자, 1천부터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 3인칭 단수에서는 s를 붙여야 하고 동사 올 경우에 대열 두가 되며 부정문과 음문에서는 두와 함께 사용합니다. 부정문에서. 여기 부정문. don't. 음문에서 does.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것은 본동산으로 쓰여야 된다. 이, 이때는 본동산. 본동산. 더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동산이다. 자, 조동산에서의 대열은 부정문. 여기 부정문이죠. 그 다음에 음문이죠. 어디 있어요? 여기 음문이죠. 부정문과 음문이 사용되면 조동산으로 동사원형이 온다. 이렇게, 이렇게. 원형이 온다 이거죠. 그리고 3인칭 단수에도 s를 붙여서는 안 된다. 3인칭 단수이지만 s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결론. 이 설명보다는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주는 게 더 많겠어요. 긍정문에서는 대열이 조동사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긍정문에서는 본동사로 쓰기 때문에 s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2를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문에서는 대열이 조동사로도 본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열이 조동사로 쓰면 s가 붙지 않으면서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런데 대열이 다른 조동사 2를 이용하면 더욱더 스토가 있기 때문에 이때 대열은 본동사가 되면서 2가 붙지요. 마찬가지로 음문문에서도 대열이 조동사로 쓰면 본동사 원형이 오고 대열이 3인칭이라 하더라도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동사를 이용하면 대열이 본동사 행으로 본동사 원형이 되면서 뒤에 2가 붙는데 그 다음에 이 부정문과 음문에 있는 뒤에 2는 구어체에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천천히 생각하면서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문장을 막 외굴이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 암기는 결국은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문장으로 말하는 그런 훈련 말하는 어떻게 말을 조립한가 그걸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을 과감하게 말한다 그러면 she dares 긍정문이기 때문에 dares 3인칭이니까 she dares to say what she thinks she dares to say what she thinks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과감하게 말하지 못하나 그러면 he she dares 써간다 이때는 she dare not say 그래야 됩니다. 조동사되기 때문에 그래서 she dare not say what she thinks 또는 she doesn't dare to say 그 때 두루 생리할 수 있다 이겠습니다. she doesn't dare say 이렇게 she doesn't dare to say what she thinks 하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과감하게 강을 수영하여 건넜다 과거의 내용 그러니까 he dared to sweep across the river he dared to sweep across the river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문에서는 두 가지가 됐지 부정문에서는 dare를 조동사로 쓸 수 있고 두동사를 이용하여 dare를 건너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강이 강을 수영하여 건너지 못했다. 그러면 he dared not swim across the river 또는 he didn't dare to swim across the river 하는데 그 때 두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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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생각하면 과감히 말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dare를 이용하면 내가 조동사야 그러니까 dare she say what she thinks 하면 되고 does를 이용하면 does she say does she dare to say 그렇게 됩니다. does she dare to say what she thinks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붙하고 싶었으나 감히 그러지 못했다. he wanted to ask her but he didn't dare 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감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no one would have dared to think about it. 이때 dare가 번호사 그래서 둘을 붙이다. 그때 생길 수 있다. 따라서 no one would have dared to think about i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영이 문장에서 용감함을 입증하도록 위험하거나 난처한 일을 하라고 권한 해 봐 해 봐 해 봐.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 해 봐. 해 봐. 해 봐. 해 봐. 그런 뜻이다. 그래서 I dare to hit me 아 지금 쳐 봐. 쳐 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쳐 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쳐 봐. I dare you to hit me 이렇게 용감함을 입증하도록 요구한테 후원하면 해 봐. I dare to hit me 그렇게 해석하고 말하면 됩니다. I dare to come be with him 야. 용기 있으면 그와가 한번 경쟁해 봐. 경쟁해 봐. I dare you to. 그래서 오영식 주동먹보. 나는 감히 넓게 입을 수 한다. 해봐라. 그런 말이야. I dare you to jump. I dare you to jump. I dare you to dream. 여기 있으면 그 강을 점프에서 걷어봐. 그런 말입니다. 건너 뛰어봐. 건너 뛰어봐. 뛰어넘어 봐. 뛰어넘어 봐. 많이 좀 잘 보내는 것 같아. 건너 뛰어봐. 개구를 건너 뛰어봐. 그런데 뛰어넘어 봐. 뛰어넘어 봐. 개구리 있습니다. 개구리 있어요. 개구리 있는데. 건너 뛰어봐. 그렇게 좋겠어요. 여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건너 뛰다가 그런 게 좋겠어요. 건너 뛰다. 개구리 건너 뛰어봐. 개구리 건너 뛰어봐. 점프에서 한번 뛰어넘어 봐. 점프에서 건너 뛰어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너 뛰어봐.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You dare don't you dare. 우리말으로 너 죽고 싶냐. 너 죽을래. 그러면 너 죽을래. 너 죽을래. 너 죽을래. 환장했니. 그런 말입니다. You dare don't you dare. 내가 감히 그러지 마라. 너 죽고 싶냐. 그 뜻으로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Don't you dare. Don't you dare. Don't you dare. 감히. Don't you dare come near me.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나 죽고 싶냐. 감히 나에게 가까이 마라. 너 죽고 싶냐. 다가오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감히 나에게 다가와야. 네가 감히 나에게 다가와. 너 죽을래. 죽을래.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 얘기에 대해서 말할게. Don't you dare. 내가 그 얘기에 대해 말할게. 나 죽을래.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얘기에 그걸 말할거야. A가 말하니까 B가 Don't you dare. 네가 감히 그래야 나 죽고 싶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절대 안나오고. 그냥 구원체. 성화영웅. Don't you dare say anything to anybody.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감히 말하지 마라. 죽고 싶지 않거든. 아무에게도 안 말하지 마라. Don't you dare. Don't you dare say anything to anybody. 엄마. 엄마님. Can I wear that short score to school? Can I wear that short score to school? 엄마. 제가 그 짧은 치마 학교에 입고 가도 되나요? 그랬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그 짧은 치마. 짧은 치마 입고 학교 가도 돼요. 그래. 그럼 이것도 좋아. 짧은 치마 입고 학교 가도 돼요. 그러니까 You dare. 너 죽을래. 그런 말이야. 너 죽고 싶냐. 감히 내가. You dare. 그래서 You dare don't you dare. You dare don't you dare. You dare don't you dare. 그냥 여러분 읽으세요. You dare don't you dare.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구어채 대화문에서는 나올 수가 있지만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Don't you dare. Don't you dare. Don't you dare. Don't you dare. You dare. You dare don't you dare. 자 이제 한번 생각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on't you dare. 감히 나오게 나오지 마라. Don't you dare. Come near to me. Come near me. Come close to me. 이렇게 말할 때 있고 내가 그에 대해서 그냥 말해볼 거야. I tell about it. Don't you dare. Don't you dare. 그 다음에 아무도 아무 말하지 마라. 감히 말하지 마라. Don't you dare. Say anything to anybody. 그 말이야. 엄마. 잘 붙지 마. 이거 학교가 돼요. Mommy. Can I wear that short skirt to school? You dare.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계의 기신이 있죠. O2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또 단어 공부 하죠. 여기서 이제 물 한번 마셔줘야 돼요. 경태를 전화하다. Call the police. Call the police. Call the police. 한번 따라해 봐요. Call the police. To exercise. 운동하다. Drink. Drink. Drunk. 술을 마시다. Obey. 지키다. Traffic regulations. Traffic regulations. 따라해 주세요. 이제 언제나. Street light. 가로. Able. 유능한. Succeed. Make. Good. 안다라면 나는 혼자 걸을 거야. Grade. 점수. 등급. 학년. With what? One. 그렇죠. Practice. 댄스 받아. French. 프랑스어. Educate. 교육처. 에주. 주를. 발음을 귀로 말하면 아니고. 주로 말하면. Educate. Educate. Lock the gate. Lock the gate. Lock the gate. 대형원을 잡도다. Last night. 어젯밤. 그래야지. 마지막 밤. 하면 안됩니다. Order. 미국에서는 order. 영국에서는 order.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order. order. 영국에서는 order. 미국식 order. order. 영국식 order. 영국식 order. order. 네. 그렇게 미국에서는 알 발음이 없어집니다. order. 이 알 발음이 없어요. 이게 order. 이렇게. 미국에서는 order. order. 이와 같이 발음합니다. best. best. walk. 산책시키다. walk. 는 산책하다도 있고. 산책시키다도 있습니다. make a noise. 소음을 만들다. 그 말은 떠들다. 그런 뜻이죠. ingress. 수업죠. 어투. oatu. 천체하면 otu. 빨리할 때. 말 할 때는 out이 아니라 or-re. or-re 그렇게 발음합니다. 이 발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or-re 그렇게 발음하거든요. 어디? 발음인다 봅시다. 있네요. 있어. 있는데 저들의 발음은 완전히 또박또박 그냥 어린애들 발음이군요. 오토. 오토인데 빨리할 때 오라 그럽니다. 미국사람들 You are a doctor. You are a doctor. I'm sick. I'm suffering from diarrhea. 나 설사하고 있어요. 요즘 그러면 You are a doctor. You are a doctor. You are a doctor. 너 의사에 가봐야지. 그런 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You are a doctor. You are a doctor. 지금 천천히 오토. 오토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오늘 오토를 하고 나는 말할 때 오토. 이렇게 하세요. 오토. 시읒.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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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읒은 해아나와 틀림없이 뭔가 할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뭔가 해아나로 유명하죠. 그런데 틀림없이 뭔가 할 것이다. 이쪽은 잘 안알려져 있어요. 잘 보호나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은 이제 알지. 여러분은 다른 책들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 해아나 충고할때 사용되는 문은